유준헌 팀, 이한빈 군입니다. 독보적인 목소리로 판타지 메이커 분들의 귀를 사로잡은 유준헌 팀의 이한빈 군이죠. 스페이스맨 팀에서 활약하면서 판타지 메이커와 프로듀서의 선택 그리고 팀 베네피까지 베네피트를 무려 3개나 받았는데요. 총 15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면서 최종 8등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데뷔조 7등 판타지 소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데뷔조 7등 링치입니다.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홍성민 팀의 링치 군. 세미파이널 스넥스 무대에서도 킬링 파트를 독차지하면서 뛰어난 무대 소화력을 선보였는데요. 1학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데뷔조에 이름을 올린 링치 군이죠. 매 학기 늘어가는 한국어 실력만큼 꾸준히 데뷔조에 올라 7등에 안착했습니다.